21만 77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강스탠바이오텍입니다. 강스탠바이오텍 은 는 동사 및 종속회사 사업 부문은 줄기세포 화장품 바이오퍼머 비임상시험 등임 동사의 줄기세포 사업은 자체 개발한 다분화능을 가진 줄기세포를 인간 제대혈로부터 고순도로 분리하고 대량 배양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 의약품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화장품 사업은 동사의 줄기세포 배양액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망을 강화함 기업 개요 대시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 아토피 피부염과 크론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 희귀 난치성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업체로 2015년 기술성장 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상장 대시 자체 개발한 다분화능을 가진 줄기세포를 인간 제대혈로부터 고순도로 분리 대량 배양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중 대시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상업화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가운데 독일 해리오스 태웅제약 안국약품 동화약품 등과 줄기세포 치료제 및 배양액 사업화로 경쟁력 확보 재무 대시 임상 크로 부문 및 줄기세포 부문의 매출 성장과 홈쇼핑 채널 화장품 매출 증가 신규 사업인 의약품 도매업 론칭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신장되었음 대시 의원가 부담 완화 및 경상연구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폭은 전년 대비 축소되었으며 금융 수지 개선에 따라 순 손실폭도 축소되었음 대시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의 연내 임상 3상 결과 확보와 골관절렴 치료제 임상 1상 진행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의 본격 매출 발생 임상 크로 및 줄기세포 치료제 부문 확대로 외형 성장 기대 2023년 6월 27일 기준 장마감 강스텐바이오텍의 시가 총액은 121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강스텐바이오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62위입니다. 강스텐바이오텍의 상장 주식 수는 3793만 7900 스무다섯 주입니다. 강스텐바이오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강스텐바이오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1.9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4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99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2.2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4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77배, 116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7억원, 마이너스 227억원, 마이너스 206억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7억원, 마이너스 218억원, 마이너스 202억원입니다. 강스텐바이오텍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0번지 53%이고 유보율은 137.7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요일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